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파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제주시 에어로버 음리 주택 반값 경매물건으로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타경 24232번입니다. 제주시 에어로버 음리 주택 반값 경매물건은 제주도 북부 중생활권인 배후주거 및 탄소제로 청정지역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지금 제주는 제2공화 관련 쟁점 해소를 위한 공개연속토론회가 종결되고 도민의견 수렴 중으로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종료된 종합토론회에서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는 제주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제2공화 건설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찬성 측은 안전은 주민투표 대상은 아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한다는 데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가 나오면 제주 제2공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국토부 추가 입장에 이목을 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8월 말까지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언론적인 의견은 다수지만 기본고시가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듯 합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외어로 주택 경매물건은 대지 면적이 326평에 건물 면적은 26평이며 감정가는 3억 9,038만원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위 49%까지 떨어진 상황으로 오는 9월 14일에 1억 9,129만원을 최저가로 3차 입찰이 진행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1,913만원이며 입찰은 제주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에어로버 음리 주택 경매물건은 곽지해수석장과 한리망 중간정도 2차 물건으로 주변에는 엄1,2사무소 및 단독주택과 과손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대지 326평에 비교적 큰 평수이며 건물은 2008년에 사용성인된 9억으로 제시의 건물까지 포함하여 일괄 매각되는 사건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의 대지로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기준 제곱미터당 7만8,8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입니다. 또한 현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을 살펴보면 경간보전지구 5등급,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 지하수 자원보전 4등급으로 보통 3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개발이 가능한 토지이며 1,2등급은 제주도 조례에 의해 개발이 매우 힘든 토지이니 참고 바랍니다. 일반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2008년 사용성인된 단층건물로 위법건축물 등재나 이행강제규무 부과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정상적인 주택인듯 합니다. 또한 6건의 제시의 건물이 모두 감정가에 포함되어 매각되므로 낙찰 이후 추가로 인수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18년 5월 3일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으로 채권채고액은 4억 8천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깅매를 진행하는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인 듯하니 추가 인수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주 외월 업립 주택경매물건은 전입세대 연락결과 조사일 현재 전입세가 없으며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세상 임차내역 없이 소유자가 점유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합리적인 입찰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투자 목적이 명확해야 할 듯합니다. 실거주인지 중장기 투자인지 또는 단기 투자인지를 구분하여 본인 투자 스타일에 부합하는 입찰가 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 방문을 통해 물건을 파악하고 인근 부동산에서 수급 현황과 주변 시세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부동산만은 특징이 있으므로 이를 먼저 이해하면서 접근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 중 하나가 외진에게 파는 가격과 인근 주민에게 매도하는 가격대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토지라고 하더라도 막걸리 한 잔에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제주도 부동산입니다. 그러나 이는 외진에게는 그림의 떡이며 외진의 경우 이렇게 쉽게 경매나 공매를 통해 접근하는 편이 훨씬 수월한 편입니다. 여기에 경공매는 토지거래 허가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이 면제되는 큰 장점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여 투자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인근 부동산은 실거래가 현황을 살펴보면 비슷한 물건의 다양한 매매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다면 좀 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밸류맵 같은 실거래가 자료를 지도에 도식되어 표시되는 것을 직접 비교 분석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기 편리할 듯합니다. 특히 토지나 주택거래 시 매우 유용할 수 있는 데이터이니 적극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분석해 보니 제주시의 주택물건 직전 6개월간의 매각가율은 71%이며 매각률은 29.5%입니다. 경쟁률은 4.2명으로 다소 조조한 편이니 참고 바랍니다. 다만 현재 도내에서 제2공항 관련 쟁점 해소를 위한 토론회 이후 도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면서 도내 부동산 관련 도수가 많이 생산되고 있으니 이 점은 유익있게 지켜보면서 현황을 체크 바랍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현황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맹세서 및 현황조사서 그리고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과 한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애호르 업 업리 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